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마모순상진단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요건 캐스팅 주저한 롤입니다. 컴파운드 스핀 캐스팅이라 해 가지고요. 두 가지 종류의 재료를 롤링해서 만든 겁니다. 주저한거죠. 안쪽은 안쪽은 GX 해 가지고요. GX2 크로니 엔 189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건 독일 딩교육이잖아요. 딩교 도이츠 인스튜튜튜트로롱 팀이고 G는 주저 했다는 거고요. X는 고학근 강의라는 뜻이죠. 고학근 강의입니다. 나누지 마세요.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X 나누지 마세요. 그래서 쭉 읽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2는 C죠. C는 무조건 나눠야 되니까 이건 나누기 100이니까 0.02% C고요. 크롬이 18%죠. 18% 니켈이 9% 9%고 뒤에 없죠. 질소 N. 크롬이 N이니까 1% 미만 생략 약 0.2%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럼 요거 뭡니까? 요거는 오스터나이트죠. 그래서 만약에 SUS로 읽으면 SUS 189니까 약 304 정도 되고 304. 그 다음에 탄소가 0.03 이하니까 L급이죠. L급이고 질소가 들어갔으니까 LN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내부는 내부는 질긴 오스터나이트 무르지만 질긴 오스터나이트를 잡고 외부 외부는 이제 보시면 외부로 보시면 내마무성이 중요하니까 외부는 쥐 마찬가지로 주조 오가 강또 나오지 마시오 20 크롬 14 40이 되겠습니다. 그 날이 탄소는 0.2%고요. 그리고 크롬이 14% 들어가 있는 마르텐 사이트 게스터나이트를 생각하면 되죠. 마르텐 사이트 게스터나이트를 생각하면 되죠. 마르텐 사이트 게스터나이트 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도가 높으니까 경도가 높으니까 경도가 오스터나이트를 높으니까 영화무성 때문에 외부는 마르텐사이트 게스티네스강 내부는 찔긴 오스터네이터 무르지만 찔긴 오스터네이터를 써서 결국 로리 장시간 동안 어떤 운전중계도 안정성 있게 만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직사진이죠. 50마이크로니까요. 마르텐사이트 게스티네스강 오스터네이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합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